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저는 캐녀메이입니다. 오늘은 짜잔 내가 산 포켓몬 카드인데요. 용돈으로 산 포켓몬 카드 장난감을 한번 뜯어봐서 뜯어보고 여기 안에 이런거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거에요. 자 이건 내꺼고요. 이건 뜯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걸로 일단 이걸로 비워가지고 뜯는거에요. 예이 포켓몬 카드 이거 어디서 샀냐면 이거 코스코에서 파는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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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포켓몬 카드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빡칭을 했고요. 일단 민준이가 저한테 말할거는 이거 두개는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민준이꺼. 자 일단 다시 뽑을게요. 자 얘 이름은 라피라슈 라피라슈 자 이게 프라이덴은 자 짜잔 프라이덴은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이거 봐봐. 아 잠깐. 꺼냈어. 꺼냈어. 짜잔. 꺼냈어요. 자 일단 내가 할께요. 이거를. 아 이거. 이거를 일단 여기에. 여기에. 고고. 어떻게 하는거.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해주세요. 찍혀줘요. 엄청 크다. 네. 아니 그건 내꺼에요. 자 그러면. 리켓빵. 엄청 크죠. 네 엄청 큽니다. 자 그러면 뜯어봅시다. 네 너무 기재되는데요. 그쵸. 피카츠는 피카츄 말고. 피카츄 말고. 어떤 말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 토끼가 그려줍니다. 가위. 가위. 가위 쓰실 땐. 씻고. 우유. 잠깐만요. 저도 필요해요. 일단. 칼 안 자르기 조심해요. 네요. 오케이. 칼이 안 잘렸어요. 여기 VI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여기인가. 거기인가. 너무 기대돼. 우와. 저는 일단.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라인건. 저는 귀여운거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나왔고요. 오케이. 역시 내가 좋아하는. 웨딩그룹. 피씨가 나왔어요. 피씨. 저는 아이템을 나올거야. 얘는. 오. 저는 트레이너가 나왔어요. 트레이너? 아. 저는 이게 나왔어요.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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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집에서 있는거. 이거는. 이거. 잘 보이시네. 웨딩. 웨딩인거 같아. 코로나 봐야라. 잠생졌다. 어디 봐봐요. 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반짝반짝거린다. 어디요. 봐봐. 예. 얘는 전기인데 뭐. 얘도 약간 반짝반짝거려요. 얘도 반짝. 나머지 세개는 한꺼번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에요. 이거. 짜잔. 이거는. 얘. 얘랑.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딴 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끊어가지고. 이거랑. 목도리 로바벤이랑. 자.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뜯어봐요. 잠깐만요. 이번엔 뚱뚱한 피카츄가 나왔네요. 뚱뚱한. 나도 가위. 여기. 잠깐만요. 자. 일단. 우리가 엄청 많이. 포켓몬 카드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엔. 세개 나왔어요. 이거. 파일 된거 같은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짠. 가볼게요. 오. 얘는 약간 그림처럼 돼있네. 그림처럼. 잠깐만요. 우리한테 화면이 더 좋고.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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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들리. 샌들리. 어. 저는 이게 나. 파같은게 나왔어요. 파같은거. 어. 요것도 그림처럼 생긴 고래. 고래랑. 웨들리. 어. 저는. 이거는 없어요. 웨들리. 웨들리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자. 다음은. 또 반짝반짝거리는. 물이 나왔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오. 아. 반짝반짝. 잠깐만요. 아. 아쉽게도. 우리는 그거. 위. 위가 안나왔네요. 대신. 대신 제가. 이거는. 이거는. 우리집에 없는. 이런게 나왔거든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 나왔어요. 말. 어떤 말. 보시면. 말. 자. 나머지는. 불을 뻗는 용이 나왔구요. 니자모랑 똑같은거에요. 이거 니자모. 니자모. 오. 아이템이랑. 그리고 또 귀여운 애. 저는. 얘. 얘랑. 보이시죠. 저는. 그리고. 새가 나왔네요. 새. 새. 새요. 나머지는 누나꺼에요. 내꺼에요. 두개. 내꺼에요. 네. 오. 준대야 민준이가. 이거는 내꺼. 큰거에요. 하나요. 네. 엄청 크다. 자. 이렇게 한번. 저도 번개에. 반짝반짝거리고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엄청 많이 나와봤습니다. 해가지고. 플러스. 얘네도. 약간 반짝반짝거리고. 보이시면요. 그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제. 저 아직.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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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랑. 또. 멍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안녕.